외국 급식 와 외국 급식 어우 극혐 아오 어우 개급혐 아오 야 외국 급식 두 명 두 명이 친구인가 보다 누구 텐션이야 이거 외국 급식충을 만나나 와 소름찬네 와 소름찬네 야 말을 안 쉬어 말을 야 둘 다 급식이야 아 외국 급식충 진짜 극혐이다 아 다행이다 게임 시작해서 아 신기하다 진짜 어 힘들었다 듣는데 어 진짜 극혐이다 아 아 외국은 저기 용서가 되나? 아 나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나 한번 뒷동수 만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역시 풀이야 역시 외국이야 자 가운데 가서 템 먹읍시다 갑시다 후